랄라살라해 랄라살라 랄라살라 아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미술 전곡이잖아요 노래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거고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18살 네 그러면 아예 이럴적인 관심이 없는거에요? 그냥 미술 계속 지금 계속 그림 그리고 무슨 그림 그려요? 디자인 디자인이요? 노래 너무 상큼하게 부르셔서 아 네 상큼 맨 처음에 딱 들었을때 AR 처음에 빈트로가 들어갔을때 이걸 혼자 다 부르시는분들은 제가 처음봐가지고 이 노래를 아니요 노래매도 다른게 다른거 있으세요? 어 더빙도 아세요? 네 어떤 애니메이션사고 어 지금 최근에 한건 그 애니메이션 인형 최삿잘 아 진짜요? 네 그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 여러분 아니 그거죠? 아 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리와 속보를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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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